네 안녕하세요 벨트군입니다 지금 큰일났어요 이 시대에서 밖으로 안나가죠 스톤맨을 다시는 이용할 수 없어요 가버린 스톤맨 으악 가버린 스톤 쩐잘 스톤 아 아니 스톤맨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돼 왜 또 나와 어 사라졌다 버그 개꿀 꿀맨 아이 아 이러면 안되지 체력이 회복되잖아 방어 가자 뭐냐 또로로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체력좀 주면 안되겠니 무시 으으 롱맨하는 기계 롱맨이 롱맨이 내가 설마 이렇게 롱맨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다 롱맨이 가장 인기 없는 게임이었는데 지금 이 채널에서 어쩌다보니까 롱맨하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뭐 아 뭐 아 아 뭐야 아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됨 아 저번에 아래쪽으로 갔다 호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됨까 뭐야 지금 방어한거입노 아 어쩌쩌 아 아 콩알타네 저렇게 롱맨같으면 콩알타니면 한탄 막 아유 이런 뭐야 이거 아 아 아 특수무기를 잘 활용하는 남자 얘도 어떻게 가 아 이건 좀 애매한데 뭐 어어 애매한데 이건 아 뭐야 뭐가 임마 또 생겼어 뭐지 쟤는 아 아 Guitar 이거 아껴야돼 두루루룰룰룰룰룰루 아니 이런 또 나오다니 이런 그렇다면 이걸 쓸 수 밖에 없자는거 세방이면이에요 어지간한 적은 이걸로 세방이면 끝나네 사실 이겜에서 가장 좋은 무기죠 저게 아니 이 캔을 또 주다니 이런 눈치가 있어 사람이 제작자가 눈치가 있네 이것은 오른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얘가 뭔가 없지만 아 이거라도 어디야 또라라라란 또라라라 지금까지 딱히 어렵지 않아 아 아 너무 약해 플러스 너무 약해 에 무시 당할 줄 알았지 이것은 절대 내가 내려가서 잡을 수가 없는거 아 얘는 왜이렇게 세지? 아 먹은 의미가 없잖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아 왜이렇게 넋빼기 심해 그러니까 아 떨어지뻔했잖아 인마 호잇 더라라라 왜이렇게 길어 이 스테이지 이것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두개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 제트를 탈거야 오잇 안녕 여러분 오잇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투력은 53만입니다 어디갔어 아니 이것은 보스전을 앞두고 이럴수가 이것은 이거 한방에 아까워 풀피를 풀피를 할 수 있었는데 또라라라 아 이것은 또 가야하는가 아 가야됐어 자 그러면요 어디 보자 인간은 어떻게 해야되냐 인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스테이지가 얘는 워터웨이버 원작대로 가봐 응 많이 안다는거 같은데 약점인거 같기도 해 아 아 왜이래 아 아 아 왜 내가 공격하면 아니 이거 쎄다 이놈 파워가 쎄 딴건 모르겠고 파워가 쎄 일단 아 네 내가 공격하면 저걸쎄 아이 아 아 아 왜이렇게 쎄 파워가 가만히있어 인마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이케인 두개나 쓰게 생겼어 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케인 두개 써 써 써 써 써 써 차지키 어 이게 약점이구나 아이씨 아 간단했는데 차지 이케인을 두개 갈라 아 안돼 이케인 내 이케인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또 모아야돼 아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아 아니 많이 도르란딴 도르란딴 도르란러 구조가 어떻게 되먹은걸 아 이걸 맞다니 안돼 요 또로로로로로 아이 섬세한 컨트롤이 안되는구나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맨 어! 뭔가 롱면메이커 같은 느낌이에요 안먹어도 돼 이런식 최강무기! 아야! 역시 여기서도 쎄 어이자! 아니 저것은 아니 저걸 먹을라면 골치가 아프잖아 가만있어봐 그래도 먹어야돼 아! 아 큰일날뻔했네 심컨으로 이렇게 사사사 아이자! 심컨 심컨으로 심컨으로 해결 근데 왜 하나밖에 안돼? 아니 하나있으면 또 안먹히는거야 저거? 손나 괜히 먹었어 손나 손나은! 까 대구로 이거 뭐야 이거?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? 방법이 있겠죠? 방법맨 방법은 있어 모든지 저 자식이 왜 괜찮아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로 아 왜 빨려 들어가 이거 빨려 들어가 이상해 저거 굳이 먹지 않겠어 너를 이 게임 이 게임 최강유적이야 이거 원약보다 훨씬 세 이게 말이 되니 이게? 잡았다 당하지 않았나 아 으 으 으 으 으 아니 무슨 으 으 으 엑 여기부터 하겠지 뭐 여기부터 할 것 같아요 감이 와서 제가 나 제가 남문인거야 남문 저놈이 일종의 중간보스인거죠 저거 뭐야 왜 저렇게 똥같이 됐어 똥판매개처럼 됐어 똥이 나와 그만해 똥얘기 그만하자 그거는 뭐냐 무기를 채워놔도 어떻게 되네 그라비티 홀드가 약점일 리가 없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스테이지 구성이 왜이래 아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아 맞다 아 저게 저렇게 되네 나한텐 그런건 통하지 않아요 물질에 낚였어 물질에 서눙되면 안돼 현대인에게 교훈을 주는 게임이예요 물질에 서눙되면 안돼 끝에 나는 무엇을 순간에 이익에 큰 것을 놓치고 말아 아유씨 뭐야 또 뭐야 얜 무지하는게 빠르겠다 뭔가 길이 뭔가 아 이거 한방에 잡을 수 있었는데 연사 연사 공격이 안 맞는데요 근접하니깐 되는구나 뭘 먹을까 아 라스 제트를 채워야 될 것 같아 라스 코일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라비트 홀즈 채워놔야 되는데 이것은 좀 닫지 않고 또 뭐니 아 아 아 아 아 뭐야 쟤 아 아 왜 계단서 자꾸 떨어져 안 돼 이걸 잡 아 아 왜 여기부터야 아이 같은 데를 또 반복하게 함으로써 어 뭔지 알겠어 이제 니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알겠어 제작자의 아주 인생 철학이 담긴 게임이야 이거는 인간의 절망감 물질만능주의 뭐 그런 순간의 뭐 유호 금욕주의 뭐 그런게 있는 게임 아닌가 뭐 개소리야 뭐하냐 너희들 이번엔 또 왜 쟤나 안먹고 쟤로르 아 체력이 부족해 아 당장 저 무기 에너지가 부족해 인마 아 좀 뭐라도 주지 좀 허이 이게 문제야 이게 아 이거는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아이씨 시원 시원 시원맨이야 이거는 말이야 일단 초고속으로 쫙 올라가 그 다음에 바로 타 응 아 아이 뭐야 인마 아 아 이게 길이 없구만 얘네 또 뭐야 아 자 잡음 아 무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지고 있어 오자 아 드디어 왔다 근데 뭔가 잘못된 느낌 이 잘못된 느낌은 무엇인가 잘못된 만남 아잉 널 믿어 똥만큼 내 친구 널 믿어 뭐야 얜 또 뭐야 왜 좁아졌어 방이 뭐야 저거 뭐야 내 멋대로 움직여 저거 아 일단 약점을 찾어 그냥 기회는 많아 아닌거 같애 아악 약점 약점 저 가운데 저거 땜에 어 완전 새로운 패턴을 못쓴는데 저걸 완전 새로워 뭐 에로우가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약점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설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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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워들이 왜이렇게 세 아 이거야 좋았어요 그러면은 죽고나서 잡자 아 아 어떻게 피해 이거 아 저 무이속 저 스핀 칼날 저거 저거 문제야 저거 이켄을 쓰고 깨면 깨질거 같은데 웨이브가 별로 없네 아 아 이켄을 양산할만한 데가 없냐 아 뭐야 그 순간이동함 아 아 이거밖에 안달았어 아 뭐야 이게 아 아 이거밖에 안달아 홀 뱅 이켄 이게 답이 없어 이게 이건 어디가는 저기에 다 먹히나 봐 호응 호응 어느 되기를 잘했네 내가 차가놔야되겠네 아 근데 60프레임으로 녹화하는거 깜빡하는거 같은데 30프레임으로 된거 같은데 주찬 얜 또 뭐야 뭔가 튀어나올거같은 예감 아니구나 이래놓고 뭔가 튀어나올거같은 그런 예감은 뭐냐 이걸 채워야돼 보스전의 핵심 뭔가 튀어나올거같으면서 안나오는 이 느낌은 뭐냐 나올거같이 나오지 않는 똥같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래가지고 정작 채워야될걸 채우지 못했어 하자 한방 남아있었어 하자 한방 남았다 하자 뭐야 이거 하자 어느게 답인가 어 보이쥬 어 어 이것은 이쪽으로 가면 뭔가 없을거같은데 아 아 왼쪽에도 안정적이라는걸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아 지금 목숨이 부족해서 나는 이제 끝날겁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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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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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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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태각손 이거는 안될거 같애 이쪽으로 가자 그냥 으쩌! 까 쟤도 저기서 나와 안먹어 안먹어 아마 여기부터 중간 포인트가 아닐거 같애 뭔가가 있어 바닥에서 못 나올거 같애 아마 불신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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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는거야 인마 아 이렇게 되는군 분명히 바닥에서 뭐가 나와 이거 이게 여기까지 오다니 응 불신감 으악! 처음부터니? 처음부터니? 아 그리오비티 채웠어야 됐어 격렬한 불신감 상실의 시대에 뭐그런 으음 으음 아메 아 아 아 나 멘탈이 깨졌어 이건 안될거 같애 이건 안될거 같은데 한번은 한번만 재도전하자 의외로 잘될수도 있잖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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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게 결국 어떻게 먹는거야 저긴 으음 아 아 그냥 저 닫자마자 점프하는거야 해볼게요 한번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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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 여기가 더 힘든데 이 정도로 고생하지않은 애들을 먹을 수 없다는거야 그렇군 뭔가 좋은걸 주면 안되겠니 이 캔을 주면 안되겠니 으음 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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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줘 줘 줘 으음 이 캔 얘야 으음 눈치가 없네 넌씨는 으음 드디어 욕을 하니까 뱉는군 좋아씨 좋아씨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 넌 여기서 방어막 방어막 거의 쟤는 똥을 싸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똥싸기까지 시간이 걸린걸 이용해서 짜자 지나가시면 돼 똥맨 그만싸 아 그만싸 그만싸 임마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 이해감 아아 아아 좋아씨 커버맨 좋아씨 심컨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심컨으로 지나가는 것이야 윙윙윙윙 терри 으으으으윙윙 огiziert 액 rover 안먹어요 안먹어 불량식품 쟨는 남겨두고 저 회피력을 말하죠 무서운 회피력 무서운 놈이야 저거 생각보다 무서운 해였어요 뭔가 이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뭐냐 나 이 게임은 몰라 솔직히 여기부턴 몰라 진짜 아 하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라 공포가 아우 아이 아 아 파밍 파밍 파밍하자 파밍 여기로 가면 파밍할 수 있을 것 같애 응 파밍 체력좀 파밍 파밍하자 더블 파밍 뭔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효율이 안좋은데 아 자자자자 파밍 파밍 자 차력 조금만 더 기왕엔 보너스도 좀 어 말하면 주는 놈 에디보다도 유능해 어 아 저러면 세 마리가 나오는구나 알았어 아 아이 눈치가 없어 이것들 제발 체력좀 체력이 체력이 부족하다고 체력이 필요하다고요 체력이 필요해 어 이정도로 만족하다고요 아 아 이건 또 뭐야 그라비티골드 채워야죠 만약을 위해서 두방을 쓰겠네 뚜루루루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아이씨 이건 그거다 이거 이겨야말로 그라비티골드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 뭐야 어 이거는 맞으면 떨어지는거 아니야 그니까 제거를 해야돼 아자 아니 뭐야 어 어 어 보스다 보스다 보스맨이야 보스맨 여때야 지금 두대 여유가 많아 약점을 연구하자 뭐 어차피 프로톱 그거 쓰면 될 것 같지만 뭐 이게 아까 약점인 이건가 아닌데 아닌데 이건가 어 이거같은데 아 이거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이거 같애 대공이잖아 대공 좀 이 점프를 잘하는 놈이야 이거 7 이 이 휘 이걸로 0 효과적으로 대공을 누리면서 ayuda 어떻게 그렇다 이거 욕 아 왜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깐 데미지가 플로톤데시 가자 아 이거 사귀네 이걸로 다 끝나네 에이 야 사스테이지 가자 아 내가 쓰레기무기인줄 알았는데 사귀었어 이걸 채워야 돼 일단 따안 따라란 사스테이지 짧겠지 원작에서도 짧았네 누르르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안달거같은데 어이 그라비트홀드부터 채워 야자 야 가자 얘들아 가자 아 왠지 길거 같은데 짧잖아 아 뭐야 이게 아 조금 낫다 이거 어 정확하게 핀포인트 사교 필승법 이게임에는 필승법이 있어요 곟어 곟어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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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낫지 않을까? 프로토도 없잖아 이제 그러면 편집하자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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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하게 새로 시작하자 상쾌 유쾌 상쾌 통쾌면이야 그라비티 홀드 컬 아까 근데 여기 어떻게 가?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가자 7승법 뭔가 박자가 안 맞는다 아 박자를 맞췄어 이제 박자의 차이를 맞춰야 돼 미묘한 박자의 차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칼을 뚫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아 아슬아슬하게 되네 좋아 포르토 대시로 승부 안되면 죽고 어 뭐야 왜 얘가 있어 어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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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맨 다크맨을 다 해치웠구나 에 에 에 너한테 누명을 씌웠다 뭐하여 빨릴게 왜 왜 이렇게 빨로 메가맨은 내 연구소에 따라와 아 결국 이 사람이야 기승전 기승전 좋았어 이 캔을 많이 아꼈어 승산이 있다 아 아 그냥 한번 그냥 막 해봐 이건 아니야 다음은 아 아 아 아